5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5만 나오면 돼. 5, 5, 5, 5! 자 오늘 수술할 환자는 뱀사다리 환자입니다. 여기 보시면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 나온 수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선물 3, 선물 4, 선물 2 이렇게 해서 도착한 거에서 스톱을 하면 선물을 받는 건데 선물은 지금 8번까지 있습니다. 5번, 6번, 1번 상품은 없는 것 같고 2, 3, 4는 키링이고 7번은 열쇠고 8번은 워치포인데 7번 열쇠는 제외에서 채용 근데 사실상 이 게임은 8번 가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게 7번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가 있는데 7번에서 8번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상품이 격차가 이렇게 심한 겁니다. 여기 의자에서 갑자기 워치포로 바뀌거든요. 일단은 워치포를 목표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거라도 좀 뽑아 가겠습니다.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5판 같죠? 이 엑스, 엑스들 걸리면 죽는 겁니다. 5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. 1 좋아요. 1 나오면 안 됩니다. 1 나오면 안 돼요. 1 몰랐는데 한 판에 2천 원이에요. 1 어이 4 4 4 4 2 2 2 좋아요. 1만 안 나오면 돼요. 1 아니 아니 아니스 갈 길이 뭔데요, 지금. 4 아, 드디어 처음으로 선물 3에 왔습니다. 선물 3 필요 없죠. 2 1 나오면 바로 위로 갑니다. 아, 이럴 땐 꼭 안 나오죠. 2 2 아, 선물 4에 왔습니다. 필요 없어요. 자, 7까지 가야 됩니다, 무조건. 2 아 2 아니 어디까지 추락을 하는 거예요? 5 다시, 다시 가면 됩니다. 오, 안 돼. 오, 안 돼요. 오, 안 돼요. 오, 안 돼요. 오, 다시. 다시 올라갔어요. 역시 인생 한 방입니다.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? 3 어 2 나오면 거 봐. 아, 선물 나왔다. 다행이다. 4 오, 좋아요. 오, 좋아요. 오, 좋아요. 와, 자, 드디어 지금 선물 7까지 왔거든요. 아, 이거 시간뒀다. 자, 8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1 3 5 1, 3으로 나오면 돼요. 홀스. 아, 4 나왔어. 아 아 아 아 자, 희망을 봤어요. 5 5 4 아까처럼 여기 타면 7번을 바로 갑니다. 이거 타고 8번 가면 돼요. 홀스 나와서. 1 4 아, 좋아요. 이런 데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. 1 아, 1 또 불안하다. 아, 좋아요. 3 3 1 5 아 여기서 3 3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느니 여기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 뱉습니다. 5 4 아, 왜? 1 4 아, 또? 2 정신을 뭐해서 해야 됩니까? 그냥 하는 건 없어요. 1 2 아, 또? 아, 또? 여길 못 벗어나네? 5 아, 드디어 벗어났어요. 5 아, 좋아요. 오, 좋아요. 또 5 아, 좋아요. 자, 5 한 번 더. 오, 좋아요. 이제 4 나오면 됩니다. 4 나오면 바로 7단계 가는 거예요. 1 3 3 4 아, 좀 위험하거든요. 이, 이, 이 동네는. 1 아, 아까처럼 5테크 타야 됩니다. 5테크. 4 1 아, 으아. 1 9 좋아요. 이렇게 5테크. 좋아요. 어, 이거 뭐야. 5 아, 으아. 으아. 돈이 얻고 있습니다. 오, 안 돼. 5 아, 좋아요. 5 어, 안 돼. 아, 여기 너무. 와아. 부작인가요, 이거? 오. 오, 아, 좋아요. 3 오, 한 번 더. 아. 이제 5 나오면 안 돼요. 5 나오면 죽습니다. 첫 встреч question. 어. 안 돼. 으어. 아, 조mar. 자. 안 돼. 5 개. 이, 이. 오. 아, 여기 밑에 벗어나고. 이, 이 세 줄 벗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. 1 오.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됐지? 어. 오? 오. 오. 여기. 여기 진짜 이거 맞는 사람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요. X 표시를 아주 적절한 곳에 지금 배치를 했어요. 1, 5, 1, 1 1만 안 나오면 돼. 좋아요. 5가 안 나오면 됩니다. 아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면 안 되지. 좋아요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2 안 나오면 되는데 2. 2가 왜 여기서! 1. 세게 쳐서 기계가 흔들릴 정도로 쳐서 1이 나오면 안 됩니다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5 나오면 안 됩니다. 안 돼! 5. 아 좋아요. 5. 아 좋아요. 5. 오 좋아요. 말하는 데 나오고 있어요. 1 나오면. 1 나오면 선물치 가는 거예요. 오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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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치 마세요. 자. 중요합니다 이제. 자. 2, 4 나오면 돼. 2, 4. 2, 4. 2, 4. 아! 야. 야. 자. 2. 2 한 번 더. 살살 쳐서 2 한 번 더. 2, 4. 2, 4. 안 돼! 안 돼! 갈 수 있어요. 한 번 더. 1, 2, 3. 1, 2, 3. 1, 2, 3. 다시 여기 가서 7번 타면 됩니다. 3. 3! 1! 안 돼! 1, 2, 3. 이러다 바닥까지 가는데. 어디까지. 또? 아. 살았다 살았다. 오. 다행이다. 5 한 번 더. 1. 1만 하면 안 돼. 1만 하면 안 돼! 5 한 번 더. 5 한 번 더. 5 한 번 더. 5 한 번 더. 아, 이거 이렇게 피 말릴 게임이었어요? 1. 어. 6 한 번 더. 가. 여기로 가는 게 좋은데요? 길이 너무 험난 나거든요. 6 한 번 더. 5 한 번 더. 아, 이거 또 내려왔네. 6 한 번 더. 6 한 번 더. 5 한 번 더. 그래도 이번에 되게 오래 살아있습니다.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. 5 한 번 더. 됐다 됐다. 3x3 3 나오고 3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1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안돼! 드디어 죽었습니다. 1만 안돼! 오 좋아요. 너무 험다는 길로 갔습니다. 3 나오면 죽는데? 다시 내려가는 게 나아요. 절로 가야 돼, 여기로 가야 돼. 아 또 올라갔네. 어쨌든 3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어 3 나왔다. 올라갑니다. 시작. 아 죽었다. 아 이 선물 7 앞에서 죽었습니다. 3 다. 2도 괜찮아요. 어 좋아요. 5. 2도 괜찮아요. 4 나오면 돼요. 4 나오면 7로 갑니다. 4 나오면. 2만 안 나오면 돼요. 아 다행이에요. 자 5. 5. 안 돼. 5만 안 나오면 됩니다. 5만 안 나오면 돼요. 1 조준해야 됩니다. 1 조준해서 던져야 돼요. 아 1이 나오긴 했어요. 5 한 번 더. 살살 쳐도 5 한 번 더. 좋아요. 5 한 번 더. 이제 1. 1 다시. 2번 플러스 1. 플러스 1 조준해. 플러스 1. 플러스 1. 아 또. 아유. 플러스 1. 오늘 인생이. 인생에서 겪을 출약을. 지금. 한순간에 다 계속 겪고 있어요. 1. 아 이거 1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왜 여기서 1이 나와. 아까 저기서 나왔어야지. 1. 1. 1. 1. 1. 2. 1. 2. 2. 2. 4. 3. 2. 2. 3. 3. 2. 5. 5. 희망을 받습니다 원하면 안 돼 원하면 안 되는데 또 혼나간 길로 왔어요 여기는 이 길로 가면 100% 추락합니다 차라리 추락이 나왔었네요 일단은 빨리빨리 가는게 좋겠어요 여기는 여기서 계속 머무르다가 죽습니다 결국엔 죽어요 5 2 5 4 넘어왔어요 5 5 5 5 5 다음에 4 4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2 4 나오면 돼요 일단 2 4 나오면 돼요 2 4 2 4 2 4 4 아 좋아요 4 나오면 돼요 4 한 번 더 나오면 끝납니다 2 4 4 아 3이 이래요 여기서 아 이거 이거 한 번 더 나오면 되는데 진짜 앞으로 막 갈 생각도 안 하네 아니 5 처음에 5는 진짜 좋아요 앗 내 말 듣고 있나요 또 시작됐습니다 악몽은 아 높은 수가 나와서 초반은 빨리 건너가야 돼요 5 3은 5 이제 5 나오면 안 돼요 아 마약술도 나오면 안 됐어요 자 5 5가 나오면 돼요 5 그렇지 그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안 돼요 친구야 1이 어 마이너스 1도 나왔으면 좀 그렇지 자 이제 5 5가 나오면 참 좋겠어 1이 아니고 아 좋은데요 1 좋은데요 어 좋아요 느낌이 와요 지금 1 3 4 아 제 말 또 들었어요 지금 아 좀 반대로 말해볼게요 4 나왔으면 4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2 2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3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3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5 5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5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5 5 5나왔어 5 아 아니 여기 여기 없구나 3 아 아 이러면 5 5 아 1 살려주세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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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나오면 7단계로 갑니다 4 4 8 다 samma 5 5 4 4 3 안 según 3 monkeys 문턱까지 갔다가 죽으니까 포기를 못하겠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! 3위! 안 돼!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? 아니 자꾸 저기 문턱까지 갔다가 죽으니까 이거 포기를 못 하겠네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높은 수가 4만 안 나오면 돼요. 5만 안 나오면 됩니다. 4만 안 나오면 돼요. 2만 안 나오면 돼요. 아 이거는 추락인데? 어쨌든 목숨 부지했어요. 1만 안 나오면 됩니다. 1만 안 나오면 돼요. 자 좋아요. 자 이제 어디 가도 괜찮아요. 자 좋아요. 2는 안 나올 거예요. 2는 잘 안 나와요. 3 나오면 됩니다. 3 나오면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 아! 4! 5! 5! 5! 또 1 나오는데? 5! 5! 5! 빨리 왔어요. 5가 계속 나와주니까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까? 5! 1! 5! 5! 5! 4! 4 나오면 됩니다. 4! 4! 4! 4! 4! 아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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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2! 2! 2! 1! 1! 2! 5! 3! 5! 5! 6만 나오면 돼요! 4 나오면 됩니다. 4 4! 워치포! 워치포! 워치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기어코 뽑았습니다. 추락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정신이 어질어질해요. 살았습니다. 살았어요. 오늘 수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